호주 초보 데리고 호주 구경하기 호주 초보 데리고 호주 구경하기 답답해 죽겠습니다 귀여워 아주 모든 게 신기한 호주 1일차 모든 게 예쁜 호주 1일차 안녕하세요 신난 소이다 꽃이 폈어요 짜증나 하하 하하 오늘은 소희가 삼겹살 요리사 삼겹살 삼겹살 이미 다 찍었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얘기해봐 문제야 유튜브에 벌받지 않아 김치 구워줘 김치 구워줘 기다려 따라라라따 아니지 두둥 두둥 보 Yoda 김치 구워줘 이 소품이 다 떨어지는 요리시 아 짜라라라라 망했어 차미술 딱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헤 이런 거 하면 나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찍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 이거야? 얼굴 하면 지랄 지랄 할 거면서 지랄이네 저 꼰대가 저한테 지금 수열 입안품 남겼다고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게 준다니까? 땡큐! 아니요! 여기 날 와봐 여기 정말 남북로운 그리고 evacuate . . 다시 유튜브하려고. 발리꺼 언제 올려? 유학원은 뭐래? 먹어도 되는 거 맞냐고 희귀 장면, 민간이 요리하는 장면 맛 2장 진짜 아 맛있겠지? 희귀 있다고 뭔데? 맛있다 오 그럼 그럼 만능이지 만능 맛있겠다 처음 먹는 민간이 요리 야 이거 진짜 맛있다고 뭔데? 뭐야 그게 두부죽이 야 이거 맛있겠다 민간이의 두 번째 요리 나 언니 나 언니 내가 보자 공부 화이팅 으쌍 나 언니 봄이 생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컨셉은 감성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감성 브이로그가 아닌데? 이거 샀죠? 옛날에 샀죠? 약간 미니진우? 짜증나. 맞다이로 들어와. 맞다이로 들어와. 응, 감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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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희가 사랑하는 브리즈번입니다. 이 운동. 습도. 공기. 햇빛.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 완벽. 갑벽. 코너 속의 코너. 그냥 걸었어. 싸뱅 편. 싸뱅 편. 싸뱅 그냥 걸었어. 오늘은 싸뱅을 걸어볼 건데요. 걸어보겠습니다. 춥습니다. 겨울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 발레. 좀 무서워 보이네. 동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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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땅땅. 이거는 뭐야 이것도 재밌겠다. 이거 약간 댄스. 근데 물에서는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효과 아니야? 우리 집안은 지금 변화 중입니다. 모든 게 변화 중입니다. 공사하는 것도 진짜 많고. 이빠이. 공사 이빠이. 저의 최애. 라이트 크러쉬입니다. 아주 해장이 뻥되는 맛.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없다고 먹어. 으야! 없다고 먹을 거. 가주실래요? 가주세요. 제발요. 감사합니다. 여보. להonst insulation. 외국의 책임을 좋은 spin. 가주실래요? 가주실래요? 하지만 와우엔 노트이로. 세 명의만문에 신경이 나왔나는. 안주실래요? ensed 한 번만 가르쳐요? 가주실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저기에 이송이 찐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까지 아니 오늘 아침 8시까지 술 처먹고 2시간도 못자고 나오신 분 왜 저래? 짜증납니다 아주 열어봐 자기야 열었어 자기야 열어보면 햇 에이 리액션 역시 너무 좋쥬 부럽쥬 부럽쥬 아우 맛있어? 어 으흐흑흑흑 맛있노? 애 미쳤다 개맛있어? 아니 Štok verymi 미쳤어 근데 핸드폰 어디가? 미쳤네. 근데 싸구르 초콜릿이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커스테트니까. 라지식 틀걸. 얄미. 싸구르 초콜릿 아닌데? 고급자 맛이. 그리고 안 텁텁해. 초콜릿 맛있는 거 먹으면 텁텁하잖아. 우마무시 하쭈. 가라고. 그래 먹게 먹게 두자. 청소하는 거지 뭐. 넌 왜 맨날 한 발을 들고 있니? 네. 이거야. 뭐. 이리 와. 아. 너는 왜 맨날 한 발을 들고 있니? 아. 아. 아주아주 예쁜 계단 오늘은 사운드뱅크 그냥 걸어서 편 아 어제도 사운드뱅크였는데 그냥 걸어서 편 2 그냥 걸어서 웨스트핸드 편 어떻나요? 그치? 소희 잘 알 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 되게 귀여운데 이게 진짜 귀여워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거 돌리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니까 너무 귀여워 나 여기 올 때마다 너무 귀여워 여기 봐 고 에이 아까 찍었어야 했는데 침착하게 다시 해봐 이걸 왜 못하냐 다시 다시 찍었어? 근데 잘못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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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을 하러 파스타 집에 왔습니다 우와 진상료 이따가 아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차가운거 주네 오늘 너무 차가운거 주네 오늘 왜? 왜 토스티 되죠? 저번에 따뜻했다는 것 같은데 숙치녀는 콜라를 먹고 쟤는 와인을 먹습니다 치얼스 잠깐만 내려놔주세요 아이씨 이게 바로 인스타의 페이윤입니다 아이씨 센스있게 파스타를 갈라줬습니다 아리가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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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슨 옆에 맛있어 보이는데 뭐 있길래 그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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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커피 한 모금 어이 영롱하여라 어이씨 헤엥 헤엥 먹어보겠습니다 어 바삭 핫꿍 흐흐흐하 연예예 또 한 번 더 먹어야지 또 한 번 더 먹으면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먹어봐 정말 귀엽네 진짜 키워만이야 진짜 키워만이야 그냥 다 먹어요 다리의 정신이 다리의 정신이 다리의 정신을 나뭇가지 물고 싶은데 너무 멀리 갔어 도와줘 도와줘 오 쟤가 더 용감했어 자막이 사라진 편은지 현실과 여행을 살고 있었어요 옷도 다 똑같은거 입고 있고 체험하는거 같은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